새로운 쿠페형 SUV, GB80 쿠페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. 새로운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GB80 쿠페는 지난해 말 프로토타입으로 추정이 되는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올해 들어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한편 새롭게 포착된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테스트 차량에서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치 콘셉트카를 연상케 하는 휠 디자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서 새로운 소식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새롭게 적용되는 휠 사양은 20인치와 22인치 두 가지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되겠는데 그 중 이번에 포착이 된 건 20인치 휠 디자인입니다.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 22인치 휠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타이어 재원은 기존 22인치 타이어 재원과 동일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히 휠 디자인을 살펴보면 제네시스 브랜드 특유의 두 줄 라인이 휠 디자인에 반영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으며 그 밖에도 날렵한 파이브 스포크 휠 디자인은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보다는 GB80 쿠페 모델에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로 스포티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. 여기에 기존 GB80 22인치 휠 캡 디자인은 구형 제네시스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22인치 휠 디자인에는 디자인이 개선된 로고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?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.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렙이 있으니까요.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렙 한편 그 밖에도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세부적인 디자인 변화를 통해 한층 더 고급스럽게 재탄생이 될 예정입니다. 비록 위장막에 가려져 그 모습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위장막 사이로 보이는 크롬 장식들은 정교하고 세련된 각성미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한편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포함한 GB80 쿠페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빌트인캠2 옵션을 포함한 새로운 실내 디자인을 선보이는 등 현대자동차의 최신 기술력과 상품성을 집약시킨 프리미엄 SUV 모델로 새롭게 탄생이 될 예정입니다. 따라서 기존 GB80 모델에 있어서 인상적이었던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보다 관련된 소식은 제네시스 GB80 클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포함한 GB80 쿠페 모델의 출시는 오는 2023년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네시스 GB80 쿠페 모델의 본격적인 출시는 2024년 1월 이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